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중앙일보 주필이 용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네요. 이야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더 내놓을 카드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의대 정원 학대 문제가 지나치게 이름들 그렇게 불이 번져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시가 조금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문제가 더 이상 확산돼 가지고 병원이 그냥 올스톱하거나 이런 문제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행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의과대학의 협의회 회장단하고 여러분들 그걸 한 다음에 대통령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셨으니까 아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최훈 주필 이야기입니다. 용산 리스크의 재구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보다도 이분들은 이제 용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취재원 그런 수첩에 현 전직 의원들이 많이 들어 있을 테니까 오늘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했네요. 물론 이 최훈 주필도 대한민국 선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사전 득표 득표 조작에 대한 철도철미하게 침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취재 수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영끌하며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 오인에게 용산 리스크가 나은 현장을 들어보았다. 이제 국민들한테 대개 지금 이렇게 많이 비치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은 열화 같은 그런 성원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점점 사실을 알아가면서 용산 대통령실이 지나치게 강경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시간이 가면서 많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요. 여기 보시면 다녀보면 매일 친명 행제다. 뭐다. 이재명 욕을 다 하면서 자기들은 왜 이리 마음대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의과대학 여러분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를 처음에는 사람들이 2천 명이 뵐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현재 여름 정원이 3천 5백 명인데 2천 명씩 해서 매년 2천 명을 늘리게 되면 정원을 66% 정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가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협의라든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뭡니까 제가 일찍이 자주 사용했던 것처럼 그냥 까라면 까 이런 식으로 보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아닌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거는 그냥 조중동의 여러분들 의견 코너만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여론의 여러분들 급격한 변화를 그대로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보수층의 용산 원망이 더 많습니다. 4년 동안 야당의 발목을 잡혀 센 고생을 했는데 다시 패배하려고 작정했냐며 화를 냅니다. 왜 하필 이때 굳이 이거냐며 절박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수층이 윤 대통령을 원망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보수층 가운데서 최소 여러분들 5, 60% 정도는 선거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여론조사들이 중간중간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 sbs의 여러분들 그 선거를 다룬 기자도 그게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315개의 댓글이 나왔고 그 댓글에 거의 전부가 뭐죠 적당한 어중간한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기자를 나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댓글 하나하나가 몇 십 명씩 여러분들 좋아요가 붙는 겁니다. 아니요는 거의 없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무슨 뭐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지만 선거에서 기울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고민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과제지 않습니까 그거는 엄청난 악이니까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최악의 참사가 여러분들 선거 사기지 않습니까 그거가 무슨 이유로 뭡니까 대통령의 침묵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특수통 검사들은 여러분들 그냥 없는 제도 때리 만들고 있는 제도는 그냥 깔아뭉개고 그런데 익숙한지 모르겠지만 보통 시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잔문하면 골로 갈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주제에 대통령이 2년 동안 보통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침묵을 지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양반이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것은 허당이구나 저 양반이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것은 완전히 내가 볼 때는 쓰레기통에 쳐넣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이랑은 다 비슷한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제가 실방송 시작하며 초대회 생각한 sbs가 방송이 어제 다룬 내용의 315개 이런 댓글을 읽어보게 되면 의외로 많이 젊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남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선거 한번 크게 패배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성이 어디로 항하겠습니까 끝까지 못 숨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문제는 끝까지 숨길 수는 없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는. 그리고 그것을 숨기는 데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 첫 1승에 자유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그 자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 개개인의 손으로 권력자에게 정당성을 보유하는 투표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지 않게 되면 당신이 이야기한 자유는 먹고 개 키우는 자유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그냥 불을 보듯이 앞으로 가는 길이 그냥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보수층의 용산 원망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취재 수첩을 이야기한 거가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곡해 안 했을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걱정은 이재명 사천파동에 가라앉던 정권 심판론이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가 기시의 바람 아닙니까 용산이 매사 독선적으로만 각인되기 때문에 과거 조국 수사도 무리 아니냐는 의심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조국당 지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저하고 이러면 동연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연배 사람들은 아주 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조금 경직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연배 사람들이 제 자신도 물론이고 경직된 모습들이 보이지 않도록 무척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유연하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야 여러분들 크게 대중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지만 대통령은 더더욱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제 연배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컴퓨터에 디폴트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냥 특별하게 무슨 갑을 입력하지 않더라 그냥 주어진 갑 자체가 조금 경직되고 엄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냥 표정도 그렇고 그럼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민생을 뭘 하거나 하실 때 그게 보통 60대 초반 남자 모습인 겁니다. 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기 정확한 거 지적하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윤 대통령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의로 대란 기류도 참 모해집니다 자꾸 불통 용서한 이미지다 보니까 2천 명 정음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않냐는 심리적 요동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박수를 보냈지만 아니 2천 명이 저렇게 말라고 그냥 정치 생명을 걸려면 저렇게 선거 이전에 그렇게 멈게 밀어붙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총선의 성패를 떠나 3년 넘게 국정을 더 이끌어 가야 할 용산입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 처지에 서보고 그들의 느낌 시각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통찰을 자신의 행동지침으로 삼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의습과대학 정원 확대하는 문제에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대통령이 초두부터 나서실 일은 아니고 실무자들이 나서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분들이 난항에 부딪히게 되면 대통령이 나서서가 여러분들 좀 중도안을 끌어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초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테러를 다 그냥 막아버리고 2천 명이라고 이런 못을 박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윗사람 뜻에 따라서 그냥 2천 명을 밀어붙이다가 지금 이렇게 크게 어려움에 만난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 이런 정보들이 우리는 접하기 힘들지만 이런 중앙일보 주필 정도가 되면 취재원이 다 좀 하이클래스도 많을 테니까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업무 추진하다 업무가 잘 안 되면 경로를 자주 하신다. 이런 이야기에 간간히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더 확인시켜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화를 자주 내신다는 이야기가 자주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용산의 내부 소통이 늘 의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경로가 다반사라 하더라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윗사람이 화를 이름 내는데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죠. 먼저 현장을 느끼면 노하는 참모들이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윗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있고 세상에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연출을 모두 다 본인이 마지막에는 다 해결해야 되니까. 오늘 참 인상적이네요.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가운데서도 아마 어떤 분은 영화배우 출신인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일 겁니다. 재임 기간의 치적도 참 많았고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런 대통령이죠. 제임스 베이크가 아주 유명한 국무 비서실장이었는데 제임스 베이크가 여러분들 레이건 장례식 추모사에서 한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네요. 그 누가 세상에 그 누가 자신의 라이벌 선거 참모를 두 채로나 했던 사람을 자기 비서실장에 일명하겠는가. 어마어마한 일이죠.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일 겁니다. 공화당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여러분들 선거 참모를 두 번이나 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자기 비서실장을 썼던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이야기. 오늘 제가 처음 아는 겁니다. 늘 너그리 노맨을 받아주던 그를 위해 나는 8년 매일매일을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베이크 여러분들 비서실장을 했고 아마 비서실장을 오래 한 분이죠. 굉장히 아주 명성이 있는 분이죠. 제임스 베이크는 나쁜 결과를 막을 사전 노력이 핵심이며 이것을 위해 비서실장은 늘 노맨이자 게이트키퍼여야 됐습니다.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면모가 계셨네요. 60대의 남자가 바뀌는 건 참 어렵죠. 어렵지만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퇴임하시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유연하셔야 되고 아쉽게도 초기에 국민들의 그 성원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의제인 선거 공정성 문제를 대통령께서 좀 나서셨으면 얼마나 참 개인적으로나 국민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참 좋은 일이었을까 그런 아쉬움을 남는데 그래도 늦을 때가 좀 빠르니까 앞으로도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보가. 그냥 저는 이렇게 최훈주필이 하신 이야기를 다 가지고 이번에 의사의과대학 정원학대 문제가 이렇게 추진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지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와 대통령 사이의 관계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게 돌아갈 건가. 그건 작가적 상상력이 여러분들 대개 작가적 상상력을 직접 경험해가 여러분들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쪼가리 정보들 다 모아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일종의 스토리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내가 옳고 내가 잘 알고 내가 잘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많은 거고 경청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죠 엑스포도 그렇고 모든 의제에 뭡니까 본인이 앞장서니까 결국은 참모들이 참모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참모들이. 참모들이 전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역대 아마 정권 가운데서 장관 이름이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데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없을 겁니다. 그 장관들이 앞서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